오늘은 구독자 400명을 축하하는 메뉴로 노티드 보너스에 다녀왔어요. 이거는 우리아이 안심 케이크 이거는 티라비슈 크로플 이거는 딸기 크로플 이거는 갈릭 크로플 이거는 콘치즈 크로플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아메리카노예요. 카르미 안주셨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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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것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건 가족과 함께. 이건 가족들 나눠줄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